와나나 어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좀... 이댄 좀 해요 혹시? 한 번 탑발전 한 번 하시죠! 자 대머리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와나나님 한 번 꼬깃꼬깃 접어갖고 우리 와나나 총을 한 번 만들어드릴게요 제가 예, 각 한 번 잡아봅시다! 어허! 본인 실력이 닉값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어요? 바닥도 아닌 밑으로 들어간 뿌리 끝으로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한 파 끝에 있고 본 파 뿌리 있어요 아휴, 코요시네! 코요시네! 우리 진열이 형! 응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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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방음대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해당 유튜버 한 명이 저한테 10위를 돌았어요 개댐프드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파뿌리, 우리 진열이 우리 닉값 하실 수 있는 뿌리 수준에 있는 실력이 있는 분한테 몇 가지가 무시를 당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도전을 좀 받아줬습니다. 저는 개렘푸드를 합방할 생각도 없었는데 만인이 보는 사람들을 앞에서 짓밟아 주는 게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해서 방송을 켜게 되었습니다. 저희 디코어로 진렬씨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아이 진렬님 안녕하세요. 아이 슈퍼스타님 아이 아이 또 이렇게 또 개렘푸드 합방을 또 하게 되니 아이 너무 반갑고 또 영광스럽네요. 또 합방을 이렇게 주도를 하다니. 어 약간... 저번에 제가 보내는 도발 응대 태도가 또 다르군요. 아 아뇨 지금... 지금은 시작이랑 그렇게요. 패배할 사람한테 굳이 제가 기분나쁘게 해드릴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아 orchestras 아 지금 디스코드 프로필 사진이 혹시 오늘 게임을 하고 난 다음 본인의 표정인가요? 굉장히 삐지셨는데? 와장의 표정이죠. 그건 이미 굉장히 뭔가 많이 삐지셨는데? 본인 부사부터 이미 약간 겁에 들려 있는 듯한.. 저요? 저는.. 겁을 주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거 딱 봐도 학교 일찐과 그 찐따의 딱 그 느낌이거든요? 어.. 고고고고.. 재밌네.. 아..재밌네 이 사람 재밌다.. 박살내려야겠는데? 아.. 제가 또 이제 동방 예의주국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손익분에게 보릇없이 이렇게 아무말 격투게임이라지만 때린다는 것 자체가 참 어불성설이고 저한테 있어서 보순인데 아유.. 진단게 잘 때릴 것 같은데? 아.. 진단.. 게임 하실 준비는 좀 되어 계신가요? 아.. 저는 뭐 일단 손 좀 이제 풀려있습니다. 아.. 게임 좀 하셨구나. 아.. 너 지금 원고를 하다 와가지고 손이 좀 묶여있지만 아니 스스로 이제 개대푸드로 한번.. 게임은 안했고 그냥 저 가볍게 턱걸이 좀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진우야! 아 턱걸이 개대푸드 하기 전에.. 게임을 한 게 아니고 개대푸드로 그러면 한번 개대푸드로 저도 이제 독섭을 해가지고 한번 즐겨보도록 할까요? 개대푸드로 침추도 해야 되겠구나. 자신을 중일자에.. 침출을 해서.. 뭐합니까? 아이디어 어떻게 되시나요? 잠깐만요.. 내 아이디어가 뭐였더라? 내 아이디어가 뭐였더라 자신의 정책성도 알지 못하면서 나한테 시비를 건 것인가? 어.. 어.. 나 바꿨는데.. 질긴비닐이라고 되있네요. 질긴비닐.. 질긴비닐.. 개램푸드의 기본 소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램푸드의 기본 소양이라.. 일단 뭐 뭐니뭐니 해도 스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스템이 중요하고.. 스템이 중요하고.. 또..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개램푸드도.. 찰라의 순간순간.. 타이밍과 운이 필요하거든요? 아.. 운.. 인정합니다. 일단 운 대결을 먼저 1라운드로 들어갈겁니다. 지금 목록을 보시면은.. 방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방 목록이.. 자..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레드비티 월드.. 예.. 그걸로 들어가세요. 설명을 먼저 좀 해드려야겠구나. 자.. 여기 있는 4명의 NPC가.. 능력치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입니다.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긴 쪽이.. 이기게 되는겁니다. 당신의 운을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거시겠습니까? 저는.. 잠깐만요.. 자.. 저는.. 같은 니얼디랑 니어에게.. 응원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질년이님은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에러에다가 걸겠습니다. 아.. 에러.. 15분 동안 잠깐.. 토크를 하면서.. 아.. 저도 약간.. 타임을 놓쳐가지고.. 당황했는데.. 이러면은.. 뭐.. 이렇게.. 남은 시간동안 뭘 하죠? 어어.. 우리.. 그.. 그.. 그냥 토크를 좀 해볼까요? 아.. 본인 어디로 갔다고 하셨죠? 에러로 가셨다고 하셨나요? 네네.. 승부가 날 수 밖에 없게 하죠. 2명씩 뽑도록 합시다. 저는 그럼.. 맨 위에 크리티컬과 니어를 가겠습니다. 아.. 저도 에러체인 하겠습니다. 에러체인.. 자 진열님.. 본인이 고를 캐릭터들의 이름을 잘 살펴보세요. 에러.. 체인.. 척척하게 만들어주니.. 벌써 선택에 에러가 있고.. 체인 사슬이 본인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네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뭡니까? 크리티컬이거든요? 아니.. 이 사람 역량이 너무.. 방심하다가 금소를 맞고 아.. 맞았는데.. 니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여기 캐릭터 니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니어금니 박살이라는 뜻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거.. 꽤 보전적인데 이 사람? 아닙니다 아닙니다. 캐릭터 이름이 그렇다는 것 뿐이지 제가 뭐.. 나쁜 뜻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몇가 정말 에러인지.. 결과가 말해주겠죠. 저는 뭐..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하.. 이렇게 대화를 하는 순간이 1분이 지났군요. 컨텐츠를 어떻게 계속 뽑으려고 지금.. 눈 오면 뭐.. 요새 좀.. 어떻게 뭘 하고 싶었던 게 있나요? 눈 오면 하고 싶었던 거요? 글쎄요.. 그.. 진열린 저기 문 앞에다가 눈 비석을 하나 세어드리고 싶었는데 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당신이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이다. 하하하하 아.. 아.. 저는.. 예.. 있다고요? 네.. 오늘은 제가 수백명 수천명 수만명의 특수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당신을 짓밟아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흥분하시죠? 아니요. 제가 흥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수천만 명의 특수들의 마음이 지금 저에게 왔습니다. 뺏뺏후데이는 다 필요 없어! 뺏뺏후데이는 다 필요 없어! 커플들은 다 상술에 속고 있을 뿐이야! 너희들도 속지마! 아무도 필요 없어! 오늘은 농민의 날이야! 사람들 죽창을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채팅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창죽창죽창 멋짱 힘내 찢어발겨버려! 죽여!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이게 지금 없다고.. 현재 없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죽창은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죽창은 솔로 부대가 든 죽창입니다. 머리를 뽑아서 토템으로 만들어버려. 난.. 누구야! 야 누구.. 티네임 좀 아직 적어서.. 뿔이 다 뜯어버려! 무지막지한 채팅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미안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다들 자발적 솔로이시잖아요. 난 다 알고 있어요. 다들 뭐가 아쉬워서.. 자발적 솔로요? 다들 뭔가 이제 생업도 있고 좀 밥도 쉬고 하니까.. 모발을 뽑아서 땅에 심어버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진정하고 내 말 좀 더 들어봐. 진짜 아니.. 여러분들 근데 지금.. 다들 이제.. 예.. 그게 아닌데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다들 또.. 지금 당장에 급급한 또 뭔가 하고 싶은 꿈이 있을 것이고 다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먼저 하고 나서 그걸 또 늦지 않는다.. 전투선 후기로 머리털을 날려버려. 자발적 자발적 거세를 해버리는다. 척추랑 경추를 바꿔 끼워버릴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머리부터 땅에 꽂아버려. 뭐.. 화염방사기로 파기름을 내버려. ㅋㅋ 어.. 여친이 있으니 모발은 없어도 되겠죠? 아니 잠깐만 지 değildira구요.. 아 계속해서 저는 그 반응을 iste울거에요 자일 rund drops Ukraine вообще 태워 버려 라는 말이 있구요 estjoo ooo ooo pasent ooo voor de ven gem students wat croon wo 원 자 지금 제 시점에서 보이는게 니어입니다 에러는 지금 6시 방향입니다 아 6시 방향 오케이 아 이거 중력볼치를 제발 니어 어 잠깐만 지금 에러 위치가 너무 안좋은데 니어 제발 가만있어 어 잠깐만요 니어어어 니어가 이겼어 니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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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봤습니까? 봤습니까? 이게 전국의 솔로부대의 힘과 파워고 힘이 야바리고 슬픔과 서름이었다 이게 죽창이다 아 당신은 왜이렇게 왜이렇게 흥분한거에요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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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벌써 기선제압을 제가 해버렸네요 솔직히 운빨은 실력 저는 평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뭐 악세 없이 중력전을 먼저 한번 해보는건 어떨까요? 라운드 투 구폭하면 돼 실력으로 병실 만들어주마 그건 무슨 소리야? 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으아아아아아 인두환 배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뽕이라 했었거든요? 제가 바로 그 전환의 이뽕입니다 ㅎㅎ흐하하하하하 아아 저 주먹이 기네 아직 몰라 제와 sheet 으아아아 adalah 쇼어어외 어어어 잠시 Az 관람 님력 이녀석 한 대만 맞어 어! 오! Melissa! 이에이~~ 아아~~ 자아 자 3판 2선승제로 하겠습니다 일단 Christ는 제가 이긴거 같네요 엉망 피스가 아이가 이거 아!! 아 주격전에 심판자도 상당히 별로입니까? 그 상식은 제가 깨 드릴게요 오우! 팬팬? 아잇따 척 아 Norman 가alda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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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게 바로, 중력이 표현입니다 일단 리치는 내가 길어 그걸 이용해야해 네가 앞уется야돼 iin 인 tots hot 어허!!!! 왓윱 네 이렇게 으 으 으 빼빼빼 한판 제가 또 가져갔네요 아 오케이 아 좋습니다 자아 우주영상 제가 선점했습니다 아이고 aquilo 아니고 원하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박팔 아닙니까 아야야 uhh 네 파일은 악당이죠 제가 정의를 구현시켜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퇴한 우주 영상 아닌가요 긴장되시나봐요 긴장이요?? 손에 땀이 삐 inac 삐질 삐질 나는지 아니니까 또 그렇지! 그렇죠! 어디까지 가! 야 얘 안 보인다! 자 줄어들고 있어요! 어 오케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보이죠? 안 돼! 아 나이스! 안 룰! 으아! 야옹! 으아하! 야옹!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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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어휴야! 근데 나 봤어! 지금 저 사람 좀 힘들었어! 자! 손이 이제 풀렸네요! 야! 손이 이제 풀리면 없네! 손이 이제 풀리네요! 지금! 지게! 일보 직전인데! 그럼 이렇게 풀리네요! 아! 자! 아! 시작됐죠! 시작됐죠! 시작해보자! 저 멀리 보내보자! 야! 하하! 우아onto! 됐어! 야! 아니 dét輕 ног의 미 besible자! José眼mayer 아 crawl depended! 1 developed P so many of us, 그리고 Pot atomic launcher 여러분 보셨죠? 이게 인간의 도덕 중 하나인 인간미입니다 안 приготов! 집어치어! 역시 불은 가스불이거든요! 어디 소녀의 하늘하늘한 4초기 펀치를 받아보시라고? 정집중이요? 정집중이야! 저 사람 홈번호예요! 저 사람 홈번호예요! 잘한다! 어 뭐야! 정집중이요!